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승리를 한 만큼 현 친명 지도부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요즘은 몇 개월 사이에도 민심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승리에 도취했다가 내년 총선이라는 본게임에서 지면 어쩌나 표정관리에도 들어갔죠.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국민의 존엄한 심판일 뿐이라며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에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 직후 축제 분위기를 즐긴 것도 잠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밝혔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당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다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승리의 기세를 몰아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태 요구 목소리를 키우며 정부 여당을 겨냥했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 파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견고해진 가운데 비명계에서는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당 통합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받아든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쯤 복귀할 전망인데 공석인 최고위원회 당장 누굴 앉힐지가 당 통합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